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분야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RCT 수출액은 14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.7% 증가했습니다.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은 3% 늘어난 98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수입액은 5.8% 증가한 71억 5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. 지난달에도 휴대전화와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디지털TV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